시대를 앞서가는 힘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가 꿈을 향한 쉼없는 도전 땀의 가치와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책임지는 대학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한국폴리텍 6대학이 있습니다 전국 8개 대학 34개의 캠퍼스 중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우리 한국폴리텍 6대학은 지난 30여 년간 성실, 창의, 봉사의 건학 이념으로 명실상부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973년 대구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시작하여 1994년 대구기능대학으로 성격되면서 지식정보와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있는 고급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 정부의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라 2년제 학위 과정인 기능대학과 1년제 기능사 과정인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오늘의 한국폴리텍 6대학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극변하는 21세기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폴리텍 6대학은 최신 실습장비와 통관 경험의 교수진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나갈 8개 학과가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가공 완성까지 기계 기술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컴퓨터 응용 기계과 IT 기술과 정밀 가공 및 설계 기술을 금형 기술과 융합하여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정밀 금형 산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초정밀 금형 설계 및 제작 기술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금형 디자인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그린 에너지 분야의 전력 전자 기술 LED 응용 기술, 디스프레이 및 태양광 관련 산업 분야 전기 전자 및 PLC 제어 장치, 산업 현장의 자동화 장비 설계 제작 모니터링 및 시스템 제어, 전력 개통 유지 보수와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전기 기술인을 양성하는 스마트 전기과 미래 신성장 동력학과로 지정되어 IT 융합 분야의 핵심인 스마트 기기 어플 응용 개발 반도체 회로 설계 및 PCB 제작 로봇 제작 및 전자 제어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특성화하여 21세기 첨단 지식 기반 사회를 견인할 디지털 전자기술 전문가를 육성하는 스마트 전자과 자동차, 반도체, 박마코팅, 정보 디스프레이 분야의 주역으로 신소재 재료, 제품 개발 및 품질 관리를 선도하는 신소재 응용과 모든 산업에 기초가 되는 중공업, 조선, 기계, 화학, 건축 등 설비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산업설비 자동학과 퇴근 산업의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 고속화가 필수적인 자동화 장비를 위한 기계, 전자 제어 기술을 시스템화한 전문 메카트로닉스 기술인을 양성하는 메카트로닉스과 모바일 웹, 전자책, 웹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등 디지털 퍼블리싱 기술을 통한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컨텐츠 혁명의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모바일 컨텐츠과 이렇게 우리 한국퀄리텍 육대학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에 서기 위해 그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학생 모두를 위한 맞춤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퀄리텍 육대학은 대구 경북 지역을 거점으로 대구 캠퍼스, 구미 캠퍼스, 달리성 캠퍼스, 포항 캠퍼스, 영주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한국퀄리텍 육대학은 대구 경북의 폴리텍 대학을 통학 운영 관리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평생직업 교육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퀄리텍 대학 대구 캠퍼스는 과거 단순 기능 인력 양성에서 탈피해 대구 경북 지역의 공공교육 훈련 인프라 전담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학습 병행제 시행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듀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았으며 일학습 병행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현장외 훈련인 오프JT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 장큐를 위한 양성훈련 인력과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직자 향상 훈련을 실시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서 50여 직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조간, 야간 및 주말반으로 편성해 활발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경력 인지니어가 첨단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정밀 가공을 지원하는 넌스톱 시제품 개발 및 초정밀 가공센터 대학에 입주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창조적인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외부 창업상담 창고로서의 창업 보육센터 지역사회 주민과 산업체 재직자, 실업자들에게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평생교육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고 기술 개발 및 새로운 기술 정보를 보급하며 지역산업사회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산학협력기술지원센터 등이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온 대학 사회가 필요로 하고 기업이 환영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학 학위, 취업,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대학 당신 곁에는 항상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책임지는 한국폴리텍 6대학이 있습니다 zza102 학생들의 킷 IVM